블러드 힐트 장군이 새로 파견되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군에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동쪽에 있는 피의 들판으로 가서 북부감시 수색병을 찾은 후 처치하여 테라모어 공로 훈장 10개를 모아야 합니다. 장군 블러드 힐트가 멀고어 광문에 있는 북부감시 공성 무기 4대를 파괴하라며 고블린 끈적탄을 줍니다. 적이 공성병기를 부숴버리면 고병만으로 덤빌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 4대를 파괴한 후에 블러드 힐트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타우라조의 폐허로 가서 타우라조 노략군 8명을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얼라이언스는 퇴각하고 있습니다. 사냥꾼 야영지에 지나지 않는 타우라조를 약탈하며 잔해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고통의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장군 블러드 힐트와 대화해 황폐의 요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가르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장군 블러드 힐트가 오고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황폐의 요새 북쪽 탑으로 올라가 장군 블러드 힐트를 도와 가르두를 지휘 임무에서 해방시키는 임무입니다. 장군 가르두른 긴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블러드 힐트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블러드 힐트가 도착하면 따로 조용하게 대화하고 싶다며 함께 북쪽 탑 꼭대기로 오라합니다. 블러드 힐트와 만나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모의 땅에 서식하는 초원사자 5마리를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얼라이언스 침입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불모의 땅에서 가장 사나운 포식자를 사냥해봐야 합니다. 배회하는 초원사자와 우두머리 초원사자들은 원안의 거점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타우라조의 폐허로 가서 크롤모, 드라안, 유나다, 오무사의 시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장례의 토템을 사용해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타우렌은 죽은 자를 매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육신이 정령들에게 돌아가게 준비하여 신성한 묘지에 안치합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무지한 얼라이언스 병사들이 시체를 불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타우라조 대학살 때 희생된 크롤모와 드라안, 유나다, 그리고 오무사를 위해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전부 해결한 후에는 원안의 거점에 있는 윈우와 파인포레스트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승천의 요새 전투 그리핀에 포무사의 고리를 던져 와일드헤머, 융병 5명을 끌어내린 다음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얼라이언스는 전투의 흉터 주변의 공중 영역을 확보하려고 와일드헤머 융병을 고용했습니다. 타우라조가 공격받을 때 폭격을 가했던 놈들입니다. 갈고리를 걸어 잡아챌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비행하기에 처치가 가능합니다. 타우라조 야영지의 학살 사건으로 분노하는 갠스톤 스파이어를 찾아서 대화해야 합니다. 바일드헌 요새로 가서 10명의 드워프를 처치하고 안에 숨은 위질 슬립 샤도를 찾는 임무입니다. 지난번에 놈들을 공격할 때 요새 내부로 동료 1명을 잠입시켰습니다. 위질 슬립 샤도라는 고블린 공작원입니다. 바일드헌 요새 안쪽과 바깥쪽에는 병사들과 소총병 및 장교들이 있습니다. 놈들을 댈 수 있는대로 해치우고 바일드헌 요새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서 위질을 찾아야 합니다. 탄약골을 찾기 위해서 바일드헌 요새 설계도를 획득하는 임무입니다. 제일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일드헌 요새는 거대한 대포를 둘러싸고 세워진 곳입니다. 탄약골을 찾으면 성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듀어프 포탄을 찾아서 조작한 다음에 바일드헌 요새에서 탈출하면 됩니다. 듀어프 포탄에는 폭발 초시계가 있습니다. 그 초시계를 망가뜨리면 됩니다. 경납고 뒤쪽에 있는 적재실 두 군데 중 한 곳에 포탄이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바로 나오는 곳입니다. 포탄 조작을 한 후에 바일드헌 요새에서 탈출하면 겐 스톤 스파이어 앞으로 이동합니다. 겐의 가슴에서 총알을 빼냈습니다. 겐의 가족들에게 막내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야 합니다. 겐을 죽인 듀어프 산탄을 가지고 먼지 진흙 습지대의 담쟁이 마을에 있는 알토 스톤 스파이어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전투의 흉터로 가서 깃발 주변을 정찰하고 승전에 요새 선봉대원 10명을 처치하고 돌아오는 임무입니다. 많은 생명이 사라져간 지역에 커다란 규멸이 생겨난 길이 있습니다. 흉터 한가운데에는 지역을 점령할 때 표시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정찰하면 됩니다. 불모의 땅 첩보원을 처치하고 SI7 요약 보고서를 회수하는 임무입니다. 황폐의 유세 바깥쪽 벽을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타우라조 야영지에 습격을 지시한 인물이 호순 장군입니다. 암살자 카토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대화를 진행한 후에 호순 장군을 유인하여 암살하는 임무입니다. 카토그가 경비병들을 상대하는 동안 호순 장군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암살이 성공한 후에는 장군 블러드 힐트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실리시드 흙더미에 불타는 기름찍기 양동이를 사용하고 올라오는 우두머리 실리시드 10마리를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황폐의 요새 외곽에서 모래 더미처럼 생긴 실리시드 흙더미를 찾으면 기름찍기 양동이를 이용해서 우두머리 실리시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크로골의 실리시드 도감을 남부 불모의 땅 화염석 거점에 있는 타우나 스카이처이서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남쪽으로 가다보면 길서쪽에 화염석 거점이 있습니다. 성난 대지의 정령을 처치하고 성난 대지 파편 4개를 모으는 임무입니다. 북동쪽에 있는 커다란 구덩이에는 분노한 대지의 정령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대지를 진정시키려면 그 정령들을 파괴하고 정수를 받아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화염석 거점의 남쪽에 있는 망크릭에게 마카의 선물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서슬갈기 가시 멧돼지 13마리를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망크릭은 서슬갈기 가시 멧돼지 1족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슬갈기 가시 멧돼지를 잡다보면 깎아 만든 멧돼지 우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임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슬갈기 가시 멧돼지를 처치하고 펠석 파편 장신구 6개를 모아야 합니다. 퀘스트를 완료한 후에는 화염석 거점에 있는 마카와 대화해야 합니다. 서슬갈기 1족의 우두머리인 뻐드렁니의 소골이 북서쪽 원덕 위에 있습니다. 망크릭이 뻐드렁니를 처치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남아 가시덩굴 우리에서 튀어나오는 서슬갈기 1족들을 처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뻐드렁니를 처치한 후에는 망크릭에게 돌아와 보고하면 됩니다. 서쪽의 가시멧돼지 마을과 야영지 곳곳에서 광택나는 멧돼지 해골 3개를 모아야 합니다. 마칸은 멧돼지 오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해골 3개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가끔씩 밤이 되면 고통과 분노에 찬 망크릭의 울부짖음이 들판에 울려 퍼집니다. 망크릭과 대화해서 마카를 만나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가시덩굴 우리의 가시멧돼지 망크릭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악의로 가득 찬 놈들입니다. 가시덩굴 우리로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카의 오랜 친구 아울드 스톤 스파이어와 대화해야 합니다. 전투의 흉터로 가서 시체를 찾고 칼더의 뼈톱을 사용하여 잘라낸 장갑 15개를 구해야 합니다. 칼더 그레이는 누더기 골렘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이 필요하다며 오크와 인간 시체에서 구해오라고 합니다. 전투의 흉터 남쪽에 있는 대지 격동코도 수컷을 처치하고 거대한 코도 심장을 칼더 그레이에게 갖다줘야 합니다. 누더기 골렘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장이 필요합니다. 전투의 흉터 반대편에서 승전의 요새 대장을 처치하고 막 자른 머리카락을 칼더 그레이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괜찮은 머리카락을 구하려면 얼라이언스 장교한테 구해야 한다며 임무를 줍니다. 머리카락을 가져가면 누더기 골렘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무력한 살무사를 5마리 잡아서 무효에게 가져가는 임무입니다. 이곳에 퍼진 타락의 기운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뱀같은 생물을 조사해야 합니다. 우거진 땅에서 뱀들을 잡아서 연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넝콜 채찍을 처치하고 뿜틀거리는 씨앗 4개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넝콜 채찍의 씨앗은 태초부터 전해진 이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상태입니다. 무효에게 씨앗을 전달해야 합니다. 아... 도련변이 크니 빨래터나 도련변이 초원타조 6마리에 위안의 씨앗을 사용하고 결과를 관찰한 후 무효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무효는 생물의 씨앗이 닿으면 타락의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높은 길 정찰병 3명을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얼라이언스는 우리와 돌발톱의 연결고리를 끊을 속셈입니다. 동쪽으로 난 길을 높은 길 정찰병들이 지도를 만들려고 탐색 중에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지 못하게 막으려면 높은 길 정찰병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남부 불모의 땅에 있는 수색대 언덕으로 가서 모나테일을 만나야 합니다. 통행로는 아직도 안전하다고 전해주는 임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